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인간맹쿠로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아오니저택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맵도 달라졌고요 오늘 게임 룰도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게임 룰을 설명하기 전에 멤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쥔늑대님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. 쥔늑대님 너무 귀여워엄 쥔도 알아야 쥔니끝 볼 한번 꼬집어봐도 되엄 쥔우욱нок 네 안녕하세요 태탱이님 반갑습니다 헬로우 태탱이님 혹시 느끼한 목소리 되세요? 저도 되는데 느끼한 목소리 제가 또 그 느끼한 목소리 알려거든요 어 방금 방금 내셨다 개소리 어 느끼하신대?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어 방금 완전 느끼했는데 개목소리로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테크님의 목소리에 내 넋을 읽고 왔거든요 아이고 네 요루루님 벌써 이제 몇 살이세요 지금 저 19살입니다 19살 네 고등학교 3학년 좀만 있으면 졸업하시네 20살 아니 어 음 아 음 그랬던가 네 20살 축하드리고요 네 싫습니다 날 먹기 싫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담묘님 담묘당 안녕하세요 벌써 27살이세요 세월이 참 빠르죠 나 25살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세월이 참 빠르세요 아 요즘에 깜빡깜빡해요 그쵸 깜빡깜빡해요 예 아 몰랐네 아 안녕하세요 이수건님 반갑습니다 아 아령하세요 이수건입니다 아령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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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그러면은 아오니저택 콘텐츠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존과 다르게 아오니저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둘러보시면은 어 블럭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 맵도 되게 좁아졌어요 자 자 오늘은 아오니를 인간으로 피하는게 아니고요 블럭으로 피할겁니다 여러분들이 블럭이 되어서 아오니를 따돌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한마디로 블럭슴바쿡스 자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하구요 저희가 도망가는 시간은 제한시간은 5분입니다 5분동안 잡히지 않으면 되요 자 시작할게요 가자 자 시작 와 나 술래 아니다 자 술래는 상자에서 아이템을 꺼내주세요 자 1분 뒤에 잡으면 되겠습니다 빨리 숨자 얘들아 렛츠기릿 스모스모스모스모 자 시프트로 누르고 오른쪽 클릭으로 하면은 변합니다 블럭이 와 이거 절대 못찾겠다 어떡하다 자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한 블럭을 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야 나랑 합체할 사람 구한다 합체? 합체할 사람 빨리 빨리 나한테 와라 야 너 어딘데 그걸 말해주면 어떡해 너 어딘데 야 어딘데 이거 귓속말이랑 유로로 못쓸일거야 어어어 아 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더 좋은데로 알고있어 더 좋은거 있어 어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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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전 언제부터 찾으면 되죠? 1분 뒤에 7초 7초 뒤에 써있죠 위에 어디에 7초어? 어 여기 7초밖에 안 남았어? 여기 어때 아직 나만있어 그럼 나 어디가 자 그럼 네가 여기에 숨어있어 알겠어 pushes 해줄게 잡네 으허헣이 그럼 네가 해iam 2명이 되났ρώ 요! 자 술래는 요루룹니다! 야 야 이수건 탈락했어! 야 벌써 벌써 탈락했어! 야 벌써 탈락했어? 다음... 다음... 야 다음 어딨어요? 다 죽여드리겠습니다. 아 요루룹 우리가 힌트 하나 줄게. 우리는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어. 우린 사랑을... 네? 우린 지금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. 빨리 와라. 너무 더티하네요. 아니야 우린 진짜 모든걸 다 얘기했어. 아 진짜야 우리는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다. 빨리 와라. 아니 수건이 거슬리거든요. 자 죽은 사람은 말하시면 안됩니다. 이거 뭐야? 사람이 죽는 소리가 나는데? 이거 뭐야? 야 니가 그럼 거기 숨어라. 나는... 여기서... 여기서... 내가 바라보는 화분이 되어줄게. 아 말하면 안되지. 아! 잠깐만! 미안합니다! 아 우리씨! 잠시만요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지. 바라보는 화분이 된다길래. 아악! 왜 날 바라보는 화분이라고 얘기했어! 아악! 아악! 나도 걸렸잖아! 아악! 왜 날 바라보는 화분이래! 아악! 자 죽으시면 게임보드 3 쓰세요. 게임보드 3. 게임보드 3. 아악! 저희 멤버분들 이제 마이크 켜세요 야 쥐네딤명 남은거죠? 네 잘 수분거 아니냐? 난 블럭이 아니야 블럭이 아니다? 자 요로로 어딨죠? 그래 나 레드스톤 넷뿌리야 이래도 쟤 못찾아 맞아 어어 자 어 이거 못찾겠는데 이거 2분 안에? 뭐 찾아 이거 그니까 쟤 너무 잘 숨었어 니가 수건이 형을 잡을때 내가 보고있었어 안 지나가죠 야 이거는 나도 저런 다음판에 이런걸로 숨어야겠다 어 너무 야비하고 좋은데? 맞아 비겁한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거에요 여러분 아아 머리가 비겁하다 비겁하네 머리가 비겁하네 머리가 비겁하네 자 요로로에 딱 한명 남았거든요 오오오 그래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오오 야 힌트 하나 주시죠 주의했다는 힌트 힌트요? 아 다 줬잖아 난 레스톤 햇불 1분 남았습니다 1분 여기서도 소리가 나는데 네 자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입니다 지하 지하요? 네 망했다 얘 지하 어딘지 모른다 지하 어딘지 모른다 지하 어딘지 모른다 지하 어딘지 모른다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힌트 다 줬어 그 정도면 자 지하를 내려가는 문을 못찾고 있죠 자 1분 동안 헤멜 생각이죠 자 완전 헤매고 있죠 아까 수고님 어디서 잡았더라 그거 우리한테 왜 물어봐 ождpress 규가 알지 아 술래의 능력이 상승합니다 오오 오오오오 완전 홀들 켰죠 주의늦대님 승류 승류 이렇게 해서 술래의 승리 요로로 의 승ład 아 가만히 있을걸 아 이거 힌트는 그냥 너무 다 주긴 했어 그렇지 맞아 안 좋으면 못 잡았어 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블럭을 변신해서 아우모니를 피해서 숨으면 됩니다 갈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Let's get it! 가자! 아 나 또 그거네? 요로가 또 술렸데? 아 이수건이 술렸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! 고고! Let's get it! 예에에에에에에이 자 1분 뒤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상자 안에 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가보시면 다이버 해야 되는 거예요? 넵 이거 변신을 어떻게 하지? 쉬프트 오른쪽 클릭 으흠 무기는 어디 있어요? 아 나 진짜 좋은데 숨어야 되는데 이번엔 어? 이거다 이거다 뭐지 이거 무기는 뭐지 이거 형님? 줍니다 무기 알아서 뭐니? 어어어어 잠깐만요 요로로님 왜? 너무 빛나시는 거 아니에요? 에헤헤헤헤헤 아 요로로 왜 거기로 가? 바보야? 네 좀 바보기 아 이거 안되겠다 7초 남았어 아이 뭐 다 숨었어요 에 절대 안되긴 오오 후후후 아이 아저씨 가세요 아이 진짜 아 여긴 안되겠다 여기는 여기는 좋았어 나의 나의 냉철한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착해 주지 이 녀석이지? 아니구만 어 아니 다 망쳐놨어 이 녀석이 아하핳 아냐 안되가야돼 여러분들 이거는 안 걸리겠는데요? 야 이건 진짜 못찾는다 나의 매서운 눈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착해줄 수 있지 이 녀석이지 여로루 걸리면은 나 바로 여로루 여깄다 꼰지른다 아..어..너..너.. 난 살 수 있겠지 꼼꼼히 숨었구나 이 자식들 하지만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지 말만 맞춰 말만 맞춰 찾지는 못하죠? 말만 맞춰 우리 근처에도 못 오죠? 아니 때리고서 안 따라가 예전의 양털이었잖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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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이 거참 때리지 마세요! 어이 기분 나쁘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또 내가 실수를 범했네 또 아이 단미 5 2층 왜 그러냐? 아 으악 으악 완전 들켰죠? 저기 완전 들켰죠? 왜 누가 지나간거야? 뭐야? 어디갔어? 잡진 못하네 아 술래가 너무 못한다 어? 아 아 아 뭐야 채팅이 어디갔지? 단미 5님 갔어 이 녀석이 갔다고 가자 얻어맞고 도망쳤지 으악 단미 5님 빨리 가자 뭐야 어디서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 이 자식 난 메인 눈을 메인 눈을 놓치지 못할걸 이 자식들 단미 5님 내 몸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데 뭐지 이거? 눈물이 나 뭐야 이거? 왜 울고 그래 왜 울고 그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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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 자식들 에이 에이 이제 내가 봐줄줄 아이고 이 자식들 에이 에이 아 단미 너무 너무 친하게 숨는거 어? 야 저게 요르르 있다 요르가 있다 요리야 합체할래? 좋습니다 그래 이 자식들 내가 빨리 포착해서 너희들이 잡아주마 에이 이 자식들 음 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 잦았다 이 자식! 이러지 마세요! 이 자식! 거기 살아! 이 자식! 갔어 잡았다 멍청한 녀석 빙에맨 죽었습니다 다음 녀석은 어딨냐? 이 자식 내가 뭔 줄 알아요? 딜 딜을 할게 딜을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어디? 이 자식 내가 속을 줄 알지 아냐 진짜 내 말 믿어봐 한 대 치면 돼 선생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뺏어! 바로! 너가 알고! 죽어라고! 아니 이 자식 어디 갔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자식 어디! 어디서 숨을려고 이 자식! 나다라! 와 이렇게 두 명이 탈락했다 자 남은 사람은 주닛들한테 담요 주닛들 또 사람 남았죠? 이 자식들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기다려봐봐 이 자식들 어 뭐야 쥐 늘때 완전 야비한데요 이거 이 자식들 어디? 진짜네? 어떻게 저렇게 숨었지 그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쳤네 어떻게 숨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한거지? 미쳤네? 미쳤네?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? 어? 아이템을 썼어요 아이템 쓰면 보이거든? 누가 이거 블럭 다 파괴하고 다녔어 그렇게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?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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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저거 자 1분 1분 반면 살아있구나 반면 살아있어 아 왜 이렇게 렉 걸려 자 1분 남았거든 1분 아니야 40초 남았어 와 이거 못찾는다 이거 못찾아 이거 못찾아 이 자식들 어디있냐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? 오오오오 이 자식들 어디있냐 이 자식들 이 수건 열심히 이 바보가 알렉스 같은 이 자식들 반면 한 명 잡았다 야 지를 때가 문이였구나 어? 문이였어 문이였어? 어 몰랐다 나는 문이 반만 열려 문이 반만 열려 자 다음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게임머도 풀어야 돼요 기다려 게임머도 풀고 간다 시작 요로로 해 또 다시할게요 다시 다시 내가 술래하고싶다 시작 단미호 술래 어 술래 가자 야 이거 대충 숨어도 돼 가만히 서있자 그럼 못찾아 뭔 소리야 대충하자 단미호는 못찾을텐데 뭐 그냥 서있어도 못찾아 완전 잘찾아 대충해도 돼 대충해 얘들아 대충해 나는 그냥 사람해야겠다 사람해도 못찾을거 같은데? 블럭말고? 참나 아 이거 진흙대를 좀 따라가 봐야겠어 진흙대가 잘 숨네 어? 진흙대 어딨어?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야 진흙대 어딨는지 아는 사람? 진흙대 어딨어? 아 나 끝났다 아 나 이거 진짜 절대 못찾는다 야 10초 남았거든? 어 10초 남았어? 아니 알겠습어야 돼 딸아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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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시지 아 이거 못찾는다 흠흠흠흠 아 나 절대 못찾아 진짜 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흠흠흠 어흥 녀석들 어딨지? 녀석 찾아보시지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들 완전 대박 여기는 절대 못 찾는다 이 몸을 찾을 수 있을까? 어우 렉걸렸어 날 찾으면 나는 무당 상품권 5,000원을 주겠다 아 진짜? 내가 찾을래 나를 찾아봐라 나는 진짜 완벽하게 숨었다 우리가 말해주자 나를 찾게 되면은 시청자한테 무당 상품권 5,000원을 랜덤으로 주겠다 말 바꾸는거 봐 나 아직 한 명도 못 찾았어 나를 찾아봐라 아 뭐야 나랑 똑같이 했어 아 뺏기네 나 어 서다리가 약간 어긋났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려줘 살려줘 아 살려주세요 알았어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밤이요 누나 지저봐 아아아아아아 탈락했습니다 네 무당 상품권 5,000원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무당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어디있지 이게 숨는것도 급이 있다고 급이 있다고 어 뭐야 뭐야 빨리 힌트 좀 오다 너희 못찾겠어 찾아보시지 찾아보시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 어 뭐야 이거 저거든요 잠깐만 변신좀 할게요 어디있지 어디있지 애네 글쎄요 잘 찾고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찾고싶은데 내가 못찾겠어 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저 뼈가 다 살아남았네요 진흙대한테 가볼게요 어 진흙대 이거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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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비한데요 어 이수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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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누르고싶은 남자에요 저 발판이다 발판 발판? 어 태택이 완전 태택이 완전 올라가고싶죠 사다리다 사다리 어 완전 요로로 완전 완전 핑크색이죠 핑크색 블럭이다 핑크색? 자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아이 근데 걸어다녀도 못잡아 아 이거 걸어다녀도 못잡은다 자 아이템을 쓰셔야 돼요 아이템을 아이템을 쓰셔야 됩니다 와 단미호님 아 잠깐만요 꼈어요 어? 어떻게 되겠지 오오 다락문이었구요 이수근님 다락문이요 오오오오 요로로도 죽고 요로로도 찾았죠 이거 말도 안되죠 으아아아아아 이리 와아아아 요로로 요로로 죽죠 아 요로로 탈락 아 어차피 이건 못찾아 자아 자아 나머지 녀석들은 어디에 있지 자 과연 지금 남은 사람은 태택이랑 쥐는 때 자 여러분들 힌트 주세요 힌트 아 저는 가장 깊은 곳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깜찍깁니다 가장 깊은 곳이 뭐지? 가장 깊은 곳이 뭐 지하겠죠? 지하 지하요? 지하를 어떻게 데려가지? 지 아 이거 지하차 다 끝나겠네 끝나겠네 다른 지하도 있어요 아 호호호 찾아보시지 30초 남았거든 30초 어 찾아보시지 어 여기도 지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이템을 쓰셔야죠 아이템이 없어 지하 지하 아까 사다리 있었죠 아까 아래 사다리 어 이 아저씨가 정말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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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이런게 어딨어요 못잡았는데 못 잡았는데? 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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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! 와.. 이래 살아남네? 살았다! 살았다! 아 몰라잖아! 뭐야? 저거 나름의 재능.. 재능 아닐까? 뭐야? 왜 몰라 이거를? 몰라! 그걸 모르겠어! 뭔 소리야? 안 죽었어! 못 죽었어요! 근데 잡았어! 자 여러분들! 막판 하겠습니다! 오케이! 아니? 이승헌이다! 이승헌이다! 이승헌이니 술래하도록 하겠습니다! 숨으세요! 어어억! 얘 가장 더럽게 해주지! 내가 술래로군 야! 치졸하게 한다! 여러분들! 안녕하세요! 나 진짜 제대로 숨어 본다! 이임술래입니다! 잘 숨어라 나 진짜 잘 찾으니까 말이야 이 눈 굴러가는 거 보이지? 이임술래이다! 매의 눈으로 내가 찾아줄께. 그 옆에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뭔 소리야 매의 눈이 아니라 대머리 독수리의 머리겠지 진짜 안봐준다 안봐준다고 했다 대머리 독수리의 머리 진짜 안봐준다 덤벼라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다 진짜 안봐준다 자 좋았어 나 빨리 칼 줘 무서운 스피드를 찾아주지 술래의 검으로 수상한 것들은 다 때려본다 걸리면 쥐누 때 팔아야지 내가 어딜지 알 수 있을까? 이 블럭인가? 어허 어디에 있어? 누가 블럭 소리를 내었는가? 어떤 녀석이 블럭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어떤 녀석이 버튼이다! 버튼 한 명 버튼 어디였어 버튼 아야야야야 자 진흙대 잡았구요 택태기까지 잡았습니다 진흙대 탈락 택태기 탈락 이제 3명 남았군요 아니 진짜 아니! 아 이거 관접모드 해주세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요로로가 근데 아까부터 말이 없다 요로로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이 근처인가?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어허어 수근수근 지금 그 녀석이 지나갔어 수근수근 아니 미호 미호 저 사람 너무 우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 게임원 3 3 해주세요 게임원 3 쫓아다니는 사람 그냥 나에 보고 왼쪽 클릭해 아니 미호 미호 술래가 잘 잡지 못하는걸? 이건 왼쪽 왼쪽 이 녀석 이 녀석 힌트를 좀 줘야되나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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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아 어디에 있는거 같은데 말이야 뭐야 디스코드 마이크 꺼져있었잖아 뭐야 요로 요로 2층으로 올라갔음 술래가 아 이거 여기 있는데? 아래에 있는데? 잠깐만 아래에 한 명 있다 아니 어디 있는거야 어디 처음에는 어디있는가 위험하겠구만 아니 화어 으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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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기만 풀렸어 와 허어 어 화분이다 어 화분 어디써 화분 화분 퍽 어어 어? 야 이거 못찾겠는데? 이 녀석들 잘 숨었구만 어? 잘 숨었어! 어! 인정한 인정한! 잘 숨었잖아! 이 술래 녀석 잘 찾지 못하는걸? 누가 불록 소리를 내였는가? 어? 이 아래겠지? 어? 와 이거 못찾겠는데? 택배님 힌트 좀 주세요! 어? 미호미호 2층은 안전하다고? 2층은 안전하다고? 조심해 조심해 2층은 안전하다고? 어? 미호미호 나 되게 길뻔했어 아 조심하고 2층이면 안전해 2층이면 안전해? 어? 어? 녀석은 1층에서 왔다갔다 거리는 모양이야? 그럼요! 2층으로 올라가야겠어 조용히 해! 알아보겠어 이 우리들만의 하는 말인데? 설마 알아듣겠어요? 이 녀석 다 어디 있는거야? 녀석이 2층에 올라온거 같애 2층으로 간다고요? 그럼 1층에 계속 있어야지? 그래 그래 그러는게 좋겠어 난 2층을 수호하고 있을게 잘못할게 미호미호 아니 이 녀석도 어디갔어? 30초 남았잖아 이 자식들 술래가 못찾으니 난 열심히 뛰어다녀야겠다 조심해 1층으로 내려가는걸 봤어 1층으로 내려갔다고? 어딨는거야? 이 녀석도 어딨는거야? 멍청한 녀석 바로 앞에 있는데 못찾는구만 멍청한 녀석? 이 자식 나의 알랑방귀맛에 맞봐라 이 자식 멍청한 술래 녀석 어디야? 1층 아닌가? 나의 알랑방귀맛에 맞봐라 이 자식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조심해 병딱해! 병딱해 못찾았다 술래? 그리고? 아 잘하잖아 와 세명이나 못잡어 와 대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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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역시 대머리라 못잡았어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멤버분들과 오늘 아오니 블록술바꼭질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? 아니요!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 다음에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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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Hail join